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지금 짜장면 먹으러 왔어요 마리아 쌤이 한국식당에서 짜장면하고 탕수육 오늘 먹는걸 한번 찍어보려고 요거는 두편으로 나눠가지고 영상에 올릴겁니다 짜장면 해봐 짜장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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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뽕 짬뽕 탕수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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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렛이카? 이거 카тошка 프리 아니 이거 한국식당에서 탕수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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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즈 탕수육 탕수육 technically 저건 팥으로 월 conseguir 네덕 탕수육 네덕 아카라야 제가 말했을때는 정말 렛이 너무 잘 어울려 하지만 렛이 너무 잘 어울려 렛이 너무 잘 어울려 렛이 너무 잘 어울려 렛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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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너무 고장 렛이 진짜 Kivolowitz 절kal igo 뭐? 소스와 며시오 아주 슬픈 아,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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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스와 며시오 이렇게, 이렇게, 뼈 근데, 거의 이렇게 맛있어 제가 맡은... 소스와 마늘 근데... 소스는 어떻게 맛있을까? 아, 정말? 바오, 고마워 우리쯤에 사서 왜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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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먹으면 좋은 점이 없어졌어요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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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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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고소해 유지 사실 예 그리기 전화 나 아까 김치?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스푼스? 스푼스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어 김치 맛있어 김치 오스트로 김치 오스트로 예정에 무섭하게 다 먹는데 진심을 위해서 고소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